노인 중심의 문화예술축제이자 문화예술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실버문화페스티벌 2022 샤이닝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이 펼쳐졌습니다. 그 열기를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충청남도청 문예예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닝스타를 찾아라 충남지역 예선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문화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 충남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문화예술공연단체 23팀, 참여자 400여 명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가슴 활짝 펴시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버리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셔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실버문화페스티벌 행사가 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록으로 오래오래 개혁되는 오늘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지역 예선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일반 관객들도 관람할 수 있어 관객과 참여자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